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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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짱 웃기네? 어?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어? 어? 이거 어? 뭐야 이거? 어? 뭐야 이거? 내가 당해서 날아가는 편이잖아 히히 타키 당하는 거 진짜 짱 웃김 아이 하나도 안 웃기거든? 아이 타키 웃음 코드가 혹시 꼬여버린 거 아니야? 뒤돌아봐 내가 어? 타키 로봇 뒤통수 뚜껑 열어서 회로 고쳐줄 테니까 아이 하나도 안 꼬였거든요? 아이 그리고 그런 회로도 없어 그럼 타키는 뭐가 재밌는데? 음... 내가 땅문서 들고 도망가서 포우가 쫓아오다가 깨꼬닥한 거? 히히 타키 친구가 깨꼬닥 했는데 그게 웃겨? 어? 웃기냐고? 아이 포우 아까 뭐 보면서 웃기다고 했었지? 타키가 깨꼬닥 하는 거? 아 맞다 웃기네 오 오케이 웃기다 진짜 못 말린다니까 근데 우리를 보는 친구들은 어떤 게 가장 재밌을까? 음 글쎄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? 타키 그런 말하면 타키 팬들이 다 그 땅문서 편만 고를 거 아니야 흠... 그런가? 그래 그런 게 바로 통계 조작인 것이지 알았어 근데 갑자기 왜? 오... 어떤 게 재밌는지 알아보고 싶어서? 오 데이터를 뭐하는 거야? 그러므로! 타키 포 마인크래프트 애니에서 가장 재밌는 편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달라고 영상 만드는데 참 관리적이에요 자 그럼 케밥!